안 보여 걸렸죠? 흐흐 아 아 아 아 나 뭐한거야 이거 못본차가서주세요 잠깐 다들 나갔다오세요 못본차하세요 이런 씨부란 못본 척하십쇼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5분간 채팅 금지 왓썹 유튜브 삼촌 왔다 지금 딱 결정하고 갈게요 키트가 나왔죠 과제는 너무 쉬워요 모르겠어요 삼촌은 쓰나 하다보니까 요거는 그냥 알아서 됐고 그 다음에 막스맨 라이플이죠 막스맨 라이플로 아이언 사이트로 죽이고 퀵스코프로 죽이고 롱샷하고 텍스텐스로 죽이고 이거 전부 다 어디서 한다? 그냥 하드코어에서 편안하게 한다 롱샷 같은 것은 하드코어 도미니션만 잡아가지고 필터를 거세요 꼭 그래야지 큰 맵이 잡혀서 롱샷하기가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쓰나 험매거진으로 3명 죽이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? 헤드샷 20회 좀 많지 않냐? 클린킬 싱글파이어 모드로 이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하드코어 가져서 싱글파이어 모드로 세팅 바로 갈게요 배럴 그 다음에 레이저 에임 워킹 스탠드니스를 저는 좀 중요하게 본거에요 어쩔수 선택권이 없습니다 속도를 챙기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페이크야 약간 중속은 빠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스프린트파이어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대응하기가 편하다 런앤간하기 좋다 그 다음에 요걸로 스프린트파이어 중속을 챙기면서 건킥 컨트롤로 약간의 반동을 이런 세팅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 어 게임플레이 영상 보여드릴테니까 그거 보고 와 이게 이정도까지 되는구나 아하 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재밌게 봤으면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구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밌는 영상 찾아올거니까 꼭 구독 우리 이제 천백명 가야돼 10명 밖에 안 남았어 천백명 갑시다 그다음부터 천이백명 가야지 감사합니다 icted gratuit 알 DRgs aktiviteit 아 으아아아아 아 오우우우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렇게 노즘도 잘맞고 괜찮은데 진짜 와 형님 와 근데 이게 도트가 있으니까 머리를 바로 밖엔 박았어 형이야 자식들아 아이씨 이걸 어떻게 보는거지 배율이 있다 둘 다 잡은건가 하나밖에 못먹었네 아이씨 속을 뻔했네 아이씨 빨리 봤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가 주무선이 잘 모르겠네요 아쉬운가 아 왜 이러지 아이씨 죽인다 내가 죽인 거 이게 뭐야 미친놈들아 이런 총을 자꾸 만들면 어떡해 신의 총 신의 총 신의 손 아니죠 신의 총이죠 아 아닌가 왓더풍 차라리 이게 낫다 그저 실현하고 아 제가 핑 찍어줬는데 거기도 있어 아 아이스 하구요 아 미친 이게 왜 안 맞은거야 아 이거지 우와 언제 온거야? 빨점도 없이? 아군도 있었는데 훨씬 낫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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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애들 계속 죽이고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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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인마 형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애들이 뭐 그러고 싶겠냐 아아 쏘리 쏘리 세차 세차 제가 , 뒤집 자는 걸 알고. 에이? 왜 죽었죠? 멀리서 미쳤어 세팅이 최고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멀리서 이게 안 돼? 왜? 머리가 탁 하고 꽃을 각이었는 왜 왜 안 돼? 아우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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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어디로 갈까요? 안으로 가야되나? 모르겠다 보고 있는거니? 아 왜 끊겨 갑자기 아이씨 초탄이 왜 자꾸 안맞는거야 아유 형님 몇시죠 지금? 11시 11시 12시 제일 중요한 것 아이씨 Gear や 인사 5 1 5 3 5 5 이게 오히려 좀 느리게 썼던게 이것저것 연구한다고 좀 느리게 썼잖아요 그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버렸어 아 소음기만 들어가면은 딱인데 지지스